자 오늘 제가 방송을 금방 끝 마쳤는데 제가 한가지 빠잡은게 있어 가지고 제가 한 종목만 여러분들에게 급히 전해 드리려고 지금 다시 방송을 켰습니다 지금 오전 방송을 자 지금 보시면 자 보락 제가 어제 그쪽 저번에 제가 금요일날 방송 했을 때 아마 이렇게 보락이 어떻게 잡혀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역별 내려오다가 제가 잡히는 종목 다 이 종목이에요 다 여러분들 바닥에 사서 가지고 돈 버시라고 더 이상 안 떨어지는 바닥에 사서 제 종목 추천 종목 하면 오래 보호하더라도 하시더라도 이게 손해는 안 볼 겁니다 왜 바닥에 샀으니까 그렇죠 바닥에서 올라가려는 놈만 잡으니까 지금 보시면 다 역별 되잖아요 21선 내려오다가 다시 다 60일선 만나고 그죠 트라이 하다가 표시 안나다가 팍 올라가면 자 제가 항상 말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을 표시까지 다 해뒀어요 그리고 한번 했죠 그런데 한번에서 다 못 배틀잖아요 물량을 그죠 개인들 물량을 다 팔았으니까 여기 물량을 한두달만에 못 모으잖아요 그죠 우리 교로 가야 되요 그래서 음 그렇게 모으고 여기서 한번 탁 털고 한 번에 다 안 털리니까 하루 팍 올려 가지고 뭐 다른거 뉴스 띄우고 이라면서 그죠 아바타 전편 관객 뛰어넘을까 어쩌고 저쩌고 있네요 이거 제가 그저께 설명한 것 같아요 그죠 아바타 나오는거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한번 못 털고 이렇게 내려가 갔다가 이렇게 턴다 그래서 여기 그날 자 보시면 제가 여기에 녹색으로 요 해놨잖아요 녹색으로 키가 네 키가 조금만 그려야 되는데 그때 1500% 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이게 보면 8836% 잖아요 그죠 8800% 그래량이 했는데 그때 1500% 아마 제가 요기에서 요 길이가 1500% 1200% 그 하여튼 요래서 제가 표시 요만큼 해가 표시하는데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죠 자 여기 짱대 양 마주 보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던게 이게 표시는 해 놨는데 요것도 표시해 놨는데 그 보다 그래량이 더 올라가면서 지금 여기서 여기도 보시죠 제가 이거 바이 사인 났다 하면서 아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게 보면 여기까지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지나 군발하고 뭐 새해 들었는지 까지 올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도 플러스 7% 까지 올렸다가 지금 조정 받았는데 최고가 찍고 그죠 지금 뭐 추세선 돌파하고 요기 추세선 까지 돌파했네요 그죠 하고 지금 뭐 여기 그저께 금요일날 그죠 241연봉 일련의 적들도 다 물리치고 그냥 올라갔네요 자 이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분석하는게 여기 회사에서 분석 제공한 툴로 그죠 제 분석이 맞을지 아니면 맞을지 모르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을 팔았네요 그죠 많이 올랐으니까 자동으로 수익 실현해야죠 당연히 기관들도 다 팔았네요 금요일날 왜냐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갑자기 이렇게 올랐는데 팔아야죠 그죠 그 사람들은 계속 쭉 꾸준히 올라도 한 30% 하면 프로그램을 파는데 이게 하루에 뭐 그죠 뭐 한 20 몇 프로 지금 28.83% 고가가 상한가가 다 갔으니까 팔아먹은 거죠 그죠 근데 그 전에 요 바닥에서 그죠 이래 하다 이래서 다 모았잖아요 이게 단봉에 양봉 이렇게 다 이렇게 바위 사인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해가 틀고 이래서 다 두 번째 왕창 틀고 다 틀은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한 거 있잖아요 다 여기 한번 틀고 한번 왔다 또 쳐박았다가 다시 한번 날아간다고 그죠 보락 자 이게 제가 매일 민원 종목 링크 제네시스 자 링크 제네시스 요거 뺐고 이제 링크 제네시스 한번 봐볼게요 링크 제네시스 자 링크 제네시스 봐보세요 바깥 잖아요 자 없다가 여기서 내려오다가 울렁울렁하다 육실 부딪치고 또 모아 가지고 이렇게 빵 한방 치잖아요 다 한 번에 못 뺏뜨리니까 241년성까지 돌파 했다가 이제 다 뺏뜨렸잖아요 그러다 요거 막 흔들고 하도 말해서 뭐 외울 정도죠 그죠 그러다가 또 싸게 하려고 확 쳐박았다가 탁 사니까 요게 방법이 없어요 프라이프스 ROC 매수 사인 나잖아요 아까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승장악형 상승장확확인형 상승 1단계 똑같죠 보락 그죠 봤잖아요 이 뻥치는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또 쳐박았다가 다시 팍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것도 오늘 올라왔다 좀 틀고 이거 상승장악형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요거 또 바이 사인 나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이 뭐 그래야 짱땅 맞아 보잖아요 그죠 그 공식처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시켰습니다 자 보락도 우리 종목에 이제 어 입성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지금 꼭 눌러주시고 옆에 사람들한테도 좀 추천해 주십시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